덴마크 카스트럽 공항 앞에 있는 호텔 클라리언 이에요 코펜하겐 도착과 출발을 늘 함께 했던 호텔인데요 두세달 후에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아쉬움이 남아 영상에 담네요 오늘 우린 암스테르담으로 떠나요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날은 토요일이예요 우리는 잠시 일정을 멈추고 주말을 이용해 암스테르담에 투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예정입니다 제일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웰컴! 태산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태산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태산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뭔가요?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활기에 넘쳐요 역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의 대학 디프리 문화라고 하는데요 컵을 빌려놓고 대학 선후배필이 정장을 입히고 길에 나와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주말엔 관광객 모두 컬렉션 여행의 또 하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암스테르담을 걸으니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을 자고 있어서